Passing 야 이거지 이거지 당연히 어쩌면 그럴만 하지 아 이거지 상황으로 후회가 없어야 돼 혼자 피폐 갈 수 있게 혼비 혼놀 놀이공원 좀 아니지 오케이, 혼자 놀이공원 갑니다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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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뷔페 가면 진짜 좋은데 아무도 몰라 나 뷔페 완전 가능! 나 뷔페 완전 가능! 그리고 외롭다는 걸 그랬어 놀이공원 외롭다! 아는 게 힘이지! 세상 모르는 게 약이랄 때가 있더라고요 아는 게 힘이지, 당연히! 난 모르는 게 약인 거 아니야, 아는 게 힘이야 모르는 게 약이지 자, 알면 다 친다! 이야! 더 괴로운 거? 깨어있는 게 더 힘들다 아, 아니야, 아니야 더 괴로운 거? 깨어있는 게 훨씬 힘들다 아, 이거는 뭐 사실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, 사실은 더 괴로운 건, 깨어있는 건 지금 못 참고 나네 난 깨어있는 건 안 해봤어, 내가 정식은 해봤어 48시간이면 진짜 아니다, 깨어있는 건 해봤어, 정식은 안 해봤어 어디 음식을 나눠 먹어? 7개 어떻게 다 먹어? 나 7개 다 못 먹어 요즘 음식을 아, 이러면 맛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영빠로 다 이쪽이야 나눠먹으면 맛있다고 한 개 이상은 밀가루 냄새 때문에 못 먹어 맞아 뭐, 뭐 버터에 스테이크 아, 진짜 스테이크가 당연히 비싸니 이거는 근데 음식 자체가 너무 비교가 안 된다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가야지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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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틴! 고기지 아, 고기지 색깔별로 사야지, 이거는 한 벌만 사기, 색깔별로 사기 우와, 이거 진짜 힘들다 난 깔별로 사누ك 난 깔별로 사기 한 벌만 사기, 색깔별로 사기 한 벌만 사기 이거 전전국은 무조건 이쪽이다 자, 먼저 나올 게 난 무료 깔 난 무료 깔 난 입더라도 깔별로 산다 난 깔별로 가 officer 스피커로 음악 극기, 이어폰으로 음악 극기 이어폰 나 이어폰 스피커로 빵빵해 들어야지 빵빵해 들어야지 매일 아침 누가 내 머리를 감겨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누가 머리 감겨줬는데 진짜 누가 끝나고 머리는 내가 감으면 되잖아 나 머리 감는 거 좋아 양치는 잘 감으면 된다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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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간 칫솔 해줘요? 치간 칫솔 해주면 이리로 와대 치실까지 해주는다 어 난 치실까지 해주시면 나이스 아이가 놀러가서 고기만 먹어야지 고기만 먹어보지 되게 힘들다 생각보다 고기를 왜 마라 내 주식이 고기인데 밀가루 먹고 피부화 젖입니다 아 밀가루가 속이 안 좋아 프로틴 아 밀가루가 속이 안 좋아 회 먹으면 된다 아이가 아 밀가루만 고기 어이구 아침 밥 아침 잠 아 이거는 밥 먹었다가 어우 아침 밥을 고른다고? 와 진짜 밥 보네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? 와 저거 내 빼먹어 나부터 하신다 잠을 좀 저장해놨지 에이 잠이지 이거는 에이 뭐야 뭐야 밤새 탁구 치는 비에 아 와 이거 진짜 벨브다 와 씨 아 벨브는 아이다 아 씨 이건 몰라 카메라 초코 나갈래 야 씨 이건 안 돼 이거 둥 둥 둥이냐 탁 탁 탁이냐 그 소리 베이스가 낫지 않냐 그래도 야 둘 다 못 고른다 그치 나는 탁구 치는 소리는 은근히 거슬릴 것 같아 아 난 둘 다 못 고른다 제가 봐도 베이스가 나아요 그 피아노보다 나도 힘들다 야 이거 아 이거 두리안 가져온 비 은행 아 은행 아 은행 아 씨 취미나 진짜 고르기 싫은 것들밖에 없냐 진짜로 근데 두리안은 진짜 아니긴 하다 근데 은행이 효능이 좋아 내가 아는 은행 밟고 오면 그 하루 종일 냄새나 나는 두리안을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 신기할 것 같아 아니 현금이 훨씬 좋은 거 아니야? 어 두리안 냄새 기억 안 난다 두리안 맛들림이 진짜 맛있대 야 테니스가 낫지 얘들아 아 테니스 힘들어서 못 춘다 10시간 또 10시간 분재하면 꼭 죽어? 저 형 되면 저 형 되면 거의 화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? 그러니까요 10시간 분재를 하면? 그러니까요 야 이건 나여도 이거 고른다 난 분재가 좀 덜 힘들 것 같아 난 테니스 치고 싶어 하루 종일 일이 자 여러분 똑같이 하세요 딱 앞에서 한 걸로 하세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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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어 어 리액션 리액션 없어 솔직히 내가 떠들면 웃기잖아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 리액션 없으면 안 돼 밤새 떠든 슈가도 조금 못 참는다 나도 못 참아 아니야 오늘 난 좀 재밌다고 슈가 조용해라 여름엔 물냉면 요즘엔 나도 물냉면 여름엔 물냉면 나 애초에 비냉을 잘 안 먹어 난 비냉 하루 종일 노래 부르기가 낫지 노래하기 낫지 나는 큐티 섹시지 이건 너무 아재 같지 않나 큐티 섹시 왜 따라하는 거야 오 잠시만 오 핸섬 큐티 핸섬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핸섬 하고 싶다 핸섬 하고 싶다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명백하다 나는 근데 약간 모나? 나 꾸준하진 않지? 나 무조건 몰라서 난 꾸준했던 걸 볼 적이 없다 나 무조건 몰라서 난 무조건 꾸준해 난 무조건 꾸준해 나 환갑 가수 나 환갑 가수 28주년 하면 진영이랑 나랑 거의 한 거 아니야? 아 근데 이거는 둘 다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디노씨가 보고 싶기도 야 환갑 아 근데 28주년 28주년이면 나 몇 살이야? 반갑 잔치 반갑 잔치 가자 반갑 잔치 아하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 하라 요즘 친구들은 나 TV 나왔어 나 이덜리들 같은이라고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우리 그다음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우리 아이돌 아이돌 하재 엄마 conso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